아, 풀풀 언니 5천원 감사합니다. 에잇! 감사합니다. 저게 리액션이냐고? 어, 그러면은 히빈이 밴하는 리액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 돼! 안 돼! 포켓몬 야생생존기 마지막화예요, 여러분들. 시즌 1 마지막화예요. 그러니까 지금 시즌 2 하기 전에 다른 컨텐츠를 한 다음에 다시 시즌 2를 갈 겁니다. 에잇! 네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삼유클라입니다. 여러분들, 오늘은 포켓몬 야생생존기! 마지막화. feel it! 으chnet! 으 Tas, 으으 크흐 하하하 여러분들, 오늘은! 마지막화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, 마지막 화, 할 일이 있어요, 바로 지우개굴인자와 물하우스 무한 다이노를 잡을 겁니다, 이렇게 오늘 마지막 컨텐츠로 다 마무리하고 찝 시즌 1 마지막 화AS 그래서 시즌 2가 있잖아요! 시즌 2 여러분들, 기다리시면 돼요. 많이 마이킷 포켓몬 야생생존기 보고 싶으면 그러면은 바로 샤드롯! 앵? 미션은 오늘 안 받았어요. 왜냐면, 마지막이안 때문에 의미가 없거든, 받아도. 그래서 이때동안 지금 미션 내주시고 댓글 해주신 분들 매우매우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컨텐츠 도와주는데 한발자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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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말이야 오케이 어쨌든 늪지대 가자 여기서 제후기관련의자 낚는다 근데 제후기관련의자를 제가 한번도 낚아본 적이 없거든요 잡을 수 있을까 어떡하지 안 잡히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안 잡히면 어떡하지 괜찮아 잡히겠죠 3시간 후 또 가지 아니 또 가지 또 가지 근데 왜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개굴반장이다 제발 아 잡혔다 개굴반장 모습이 제발 과연 급류 개같은거 현대미술했어요 아 좀 미쳐 아 정말 아 뭐야 나한테 지피하지 말라고 아 낚시하는데 방해되잖아 크리스탈 광고 아 기라틴야 치워봐 아 진짜 민폐야 민폐 아 진짜 자작 아 왜그래 아니 진짜 아니에요 약간 큰 민족이 생각나도 지금 하는짓으로 남이 피해가는거 신경도 안써 아 오지게 안나오네 근데 나 지금 뭐 먹는소리 들리냐 얘들아 약간씩 약간 무언가를 먹고 있다는건 알겠어요 좀 먹을게 오늘 첫끼야 맘먹어 뭐하는 밥도 먹지마 밥도 먹지마 오늘 적끼인데 뭘 먹지마 이 개같은 놈아 죽으란공 과자 이름 맞춰봐 맞추면 과자요? 맞추면 아르셔스 허니버터칩 지지볼 땡 땡 지지볼 땡 눈을 감자 땡 감자로 만든 과자 땡 맛동산 땡 그리고 포테이토칩 땡 오 나초 나초다 나초 프링글스 땡 프링글스 아니면 뭘 먹고 있는거야 스파게티 스파게티 땡 아 오지금 맞추네 얘들 평소에 과자 안먹는구나 어니언 나초 나초 오니언 나초 오니언 비언 나초 오니언 얘야 베이비 땡 아씨 뭐야나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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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초 원본 땡 나초 오니언 까지 맞아요 리 capabilities 나초 czy 나초 오니언 사워크림 왜뭐야 흐흐흐흐흐 아니 뭐야 은냉 licher sí 크레이지 오니언 땡 아니 뭐 크레이지 뭐 크레이지 뭐 크레이지 뭐 크레이지 오니언 땡 상담은 응 기다리다 랑키가 어제 먹다 남은 나 전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우 뭐야 그게 하하하하하하 어제 먹다 남은 넣어야지 아 정말 뭐야 그게 으흐흐 에잉 작게 내서 뭐 어쩌게 개굴린자가 뭐야 뭐소리야 아아 이건 뭐 참씨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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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이걸 죽여 끝빼기 아니 왜 어딨어 와 뭐야 뭐야 저기있다 오 아 뭐야 뭐야 아니 뭐야 아니 어 오 오 오 오 오 갑자기 많이 생겨 아 이벤트 시간이다 그래 포켓몬고도 이렇게 이벤트 하더라 안돼 아이 적당히 해 아니 적당히 하라고 아아아아아아악 적당히 어 이게 뭐야 닌자 어 이게 나루토마을인가 잠시만 오케이 지금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마지막이라고 갑자기 픽셀몬 모드가 저를 반겨주네요 와 와 흐흫 한 마리면 유대 변하라고? 아 진짜? 야 건들지마라 아 한 마리 유대 지나라잖아 희디 그만해 자전거 이거 오! 변한 자제다! 오! 아 변한 자제래 변한 자제 아니잖아 유대지나야 되잖아 네 네 유대지나야 돼요 어우 변한 자제 부럽다 희현아 꼭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야 되는데 웬말을 잡아야 되는거야 희현아 아 아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진짜 유대 변하나 진짜 유대 변하나 뭔 소리야 보여줘봐 보여줘봐 아 이렇게 봐도 되겠다 아 이렇게 봐도 되겠다 아니 이렇게 보여주라고 보여주라고 아 이렇게 보면 아니 그러게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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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믿겠어 일로와 보고 못봐 아 빨리 일로와봐 일로와봐 보여줘봐 보여줘봐 와우 보여줘봐 와우 아니잖아 아 거짓말치고 있어 보여줘봐 에 아니잖아 보여줘봐 와아 진짜네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헤헤헤 제네레이션으로 우라우스랑 후반다이도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쟤는 어떻게 지끼냐 뭐야 이건 야 오우 근데 지우개구린자 하면 더 세져 그렇지 않아요 아니 뭐가 세져 얼음 아니 뭣까봐 울슬링은 댐즈가 더 세져 아 진짜 야 그런 개구린자 타고 모여봐 아 누구 개업지 누구임 예의 예의 우와 예의 근데 왜 휘빈이만 저러니까 뭔가 재수없네 여기 이거 왜 이렇게 나루토처럼 뛰어다니냐? 닌자잖아. 그러면 이제 울하우스랑 무한 다이노 한 번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. 어떡하지 어떡하지. 야 근데 울하우스 어디서 나오냐? 그것도 모르는데. 어 잊어버린 두루마리 뭐야. 아 이거 그냥 잊어버린 두루마리 어디서 나지? 잊어버린 두루마리를 찾아야 되는데. 어... 포켓루트에서 나온다 이건가? 잠시만. 어 여기 있네. 피스티볼. 여기서 랜덤으로 나온다. 이런 것 같아. 몇 개 나왔냐? 봐봐. 근데 이거를 안 나왔어? 아 이거 그러면 피어나. 이거 월드에디 그런 걸로 한 번 쭉 깔아봐. 얘들아 니들도 까. 뽑기다. 안 돼 이게. 내가 이거 아니 이걸 왜 바로 이거를. 바로 서슴치 않고 치트모드로 가냐면은. 내가 저걸 발견한지 한 세 번 밖에 없는 것 같거든. 근데 이거를 방금 피연이가 8번 가는데 한 번도 안 나왔단 말이야? 얘들아 뽑아. ㅇㅊ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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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